오, 맞네요. 잘하시네요. 미안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빠, 아픈 엄마는 집에서 내쫓고 이럴 수 있어요? 다시 내 방으로 모셔올 거야. 그 사람 주치의 연락처 좀 줘봐. 엄마 뇌종양이래. 오래 못 산다고. 소림쌤, 우리 엄마를 위해서 딱 1년만 아빠랑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지혜야, 네가 너무 어렸을 때 헤어져서 엄마에 대한 빈자리를 느꼈다면 그건 미안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빠, 엄마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오희은 씨를 그 누구보다 오래 겪었고 잘 알고 있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라면 그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누가 자기 목숨 말고 거짓말을 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만약 아픈 게 사실이라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갑자기 오희은 씨랑 아무 일 없듯이 가족처럼 같이 지낼 수 없어. 소림쌤, 아빠 좀 말려주세요. 사랑에 눈 멀어서 제정신 아니에요. 쌤, 딱 1년만요. 어머니가 편찮으신 건 유감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병세인지를 얘기하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니까요.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오늘도 회사에 건강하게 오셨어요. 김소림 씨는 우리 엄마가 빨리 죽길 바라겠네. 내가 그걸 몰랐어. 지혜 씨! 그냥 둬요. 그분이 정말 많이 아픈 거면 어떡하죠? 지혜를 낳았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 씨! 지혜 씨! 감사합니다.